TR-44 뭘 드릴까요? 삼겹살을 4인분 주세요. 뭘 드릴까요? 냉면을 5그릇 주세요. 오늘 식당에 갈까요? 좋아요. 네, 갑시다. 가자. 내일 우리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좋아요. 당신의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합시다. 우리 집에 갈까요? 저는 당신의 집에 가고 싶지만 내일 미국에 가야 해요. 내일 미국에 갈까요? 내일 미국에 가요. 소주를 마실까요? 소주를 마셔요. 소주를 좋아해요? 저는 소주를 너무 좋아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어요. 저는 라면을 먹고 싶어요. 한국에 갈까요?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국에 가요. 소주는 뭘 먹고 싶어요? 웰슨 씨는 뭘 먹고 싶어요? 소주는 뭘 완전히 좋아해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어요? 당신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당신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당신은 소주를 마시고 싶어요? 당신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당신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